이번 시간은 2차 함수, 결정, 꼭지점에 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2차 함수 y는 a-p²의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합니다.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점 1,2이므로 p-1, q-2를 대입합니다. 대입한 식을 1번으로 합니다. 다음으로 또 하나의 조건인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1번에 대입합니다. 여기에서는 점 3,6을 지나므로 x는 3, y는 6을 대입합니다. 그리고 a를 풉니다. 그렇게 하면 a는 1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방금전에 구한 a를 1번에 대입합니다. 대입하면 2차 함수 y는 괄호 x-1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은 끝납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. 다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꼭지점이 점 2,3이고 점 5,-6을 지날 때의 2차 함수 정답은 y는 마이너스 괄호 x-2 제곱 플러스 3 2번 꼭지점이 점 2,-3이고 점 4,-7을 지날 때의 2차 함수 정답은 y는 마이너스 괄호 x-2 제곱 플러스 3입니다.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?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